야 4등 나 너 때문에 죽겠다 진짜 코치가 하나 있긴 한데 옛날에 천재 선수로 날렸다던데 다 거짓말이죠? 하기 싫지? 이문 가고 싶고 그때 잡아주고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다 내가 겪어보이 그렇더라 나와 나와 장난하나 편의점 때려 코치가? 나 그 상처 메달로 가릴 거야 아빠 수영 국만 들래요 처음부터 치밀어 하라고 그랬지? 어떻게 치밀어 해요? 간절함 이 뼛속까지 새겨진 간절함 맞지도 않으면서 매달 때 진짜 잘하는 거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야 난 솔직히 준호 맞는 것보다 4등 하는 게 더 무서워 너 진짜 1등 하고 싶었던 적 있나? 진짜 1등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수영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